안녕하세요. 주민의 제품은 송지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짠! 뮤직농머드에서 나왔어요. 프리미엄 트러스로드 렌치 7mm짜리 렌치입니다. 얘는 트러스로드용 전용이고요. 트러스로드 세팅에 최적화되도록 제작이 되었으며 그리고 렌치의 반대쪽은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드라이브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얘는 트러스로드가 덮여있는 덮개에 거기 나사를 제거를 할 때 사용을 하면 되게 편하겠죠? 네, 오호 7mm 얘는 카본 스틸 구조로 되어 있어서 높은 수준의 품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체공학적 핸들 디자인 여기 편안함과 안정성도 제공을 해요. 얘 생각보다 무게가 좀 나갑니다. 그리고 보호용 고무 범퍼 때문에 예, 예, 범퍼 때문에 트러스로드 입구 쪽에 금속 손잡이가 끼지 않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는요,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되는 기타들한테 적합하게끔 나와 있어요. 이 7mm 자체가 그래서 카벨이나 PRS 등 아니면 아이바네즈, 잭슨 뭐 이런 기타에 딱 적합하게 나와 있으니까 기타 상황을 고려해서 구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뮤직루마드의 옥토퍼스 제품을 장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옥토퍼스 제품은 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솔직히 뭐 악기 세팅을 위해서 세팅에 맞는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는 게 가장 악기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러스로드 전용 렌치 하나쯤 가지고 계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26,500원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2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뮤직루마드의 트러스로드 렌치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여러분이 lots인 거세요. 간단한 소 demain vous 감사합니다.